어제는요. 월드컵 20주년 기념 자선 경매가 열렸는데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신던 축구화를 기증을 했답니다. 그런데 이게 1600만원에 낙찰이 됐더니 손흥민 선수 또 여기도 이렇게 얘기했네요. 어우 내 신발이 어떻게 또 그렇게 비싼 값에 낙찰이 됐냐고. 어우 이런 식으로 또 겸손함을 보였다고 하네요. 뭐 칭찬을 안 할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낙찰받은 분은 가보랍니다. 알겠습니다. 자 저희가 준비한 Q&A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코너로 계속 이어갑니다.